두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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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만의 기분 좋은 상상 생각에 생각을 꺼내 빠르고 상상하며 놀아봐 나두나두 모두 함께 떠나보자 두근방 두근방 아침바람 찬바람에 울고 가는 철이에요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어? 저기 저쪽에서 들려 어? 누가 울고 있는 것 같은데? 어? 나나야 한번 가봐 그래 가볼게 누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 누가 돌멩이에 깔려서 울고 있어 어? 나나야 어서 도와줘 좋았어 좋았어 그럼 오랜만에 힘 좀 써볼까? 어서 도와줄까? 헛 헛 훗 훗 훗 훗 훗 훗 훗 훗 퍻 훗 gam 훗 훗 훗 어, 개미야! 개미가 왜 이렇게 서둘러서 가는 거지? 나라야, 개미는 집에 잘 갔을까? 글쎄... 아, 우리가 개미 집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볼까? 어? 우린 이렇게 큰데 어떻게 작은 개미 집에 들어가? 어떻게? 바로 이렇게! 팡팡! 우와, 개미처럼 작아졌다! 그치? 그럼 나비야, 우리 이제 개미 왕국으로 출발해 볼까? 어? 저기 개미 때다, 개미 때! 다들 집으로 돌아가고 있나봐 우리도 얼른 가서 줄 서자 어? 자, 그럼 출발할까? 응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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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바꿔 오른발 오른발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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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속은 엄청 깜깜하다 나비야, 조금만 있으면 익숙해질 거야 왼발 왼발 우리가 구해준 개미도 있을까? 글쎄 내가 한번 물어볼게 개미야 안녕 혹시 한쪽 다리를 다친 개미 본 적 있니? 글쎄 못 본 것 같은데 그렇구나 근데 너희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우리들은 개미 왕국을 짓고 먹이를 구해다 나르는 일개미들이야 우리가 구해온 먹이를 창고방에 저장하는 중이지 아 여기가 먹이 창고방이구나 아 너희들은 누구냐? 여기서 뭐라고 있는 거지? 아니 그게 저희는 개미 친구를 위험 상황 발생, 위험 상황 발생 개미 왕국의 짐이 싸워 났어 났어 장명 개미군요 얼른 도망쳐 도망쳐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근데 여기는 어디지? 어? 애벌레다 어? 애벌레? 어? 여긴 개미 알에서 나온 애벌레가 자고 있는 애벌레 방이야 우와 애벌레 정말 하얗고 귀엽다 그치 이쪽에서 소리가 난 것 같은데 나디야 얼른 숨어 음... 이 방엔 없는 것 같다 다른 망언어가 뭐냐? 어? 가자 어? 한 칸 또 막대 알았다 나디야 우리도 애벌레들이 깨어나지 않게 조용히 나가자 어? 어? 잘 가자 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 아... 어? 어? 저 방은 또 뭐지? 어? 우리 한 번 들어가 보자 어? 자 나도야 같이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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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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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야 나라야? 이건 고치야 애벌레가 신을 뽑아내면 이런 모습으로 변하거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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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봐 나라야 개미가 고치를 뜯고 있어 어? 난 일개미야 아기 개미가 쉽게 나올 수 있게 고치를 뜯어주고 있지 어? 어? 아기 개미가 나온다 진짜 진짜 어? 드디어 나라 개미가 됐다 우와 우와 아기 개미 정말 귀엽다 아기 개미야 태어난 걸 축하해 오늘부터 1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개미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개미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우와 축하해 어디서 노래 소리가 들리지? 어? 어디야? 어? 저쪽 고치방입니다 어? 잡아라 어? 잡아냐? 어? 병정 개미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어 나비야 얼른 도망가자 으아 우와 으아 이 방은 뭐지? 아이구 아 아 나규야 뭔가 우수수 하지 않아? 어? 어 이자야 저기 봐 개미들이 개미들이 viewer 어어 아 알았다 개미들은 같이 살던 친구가 먼저 죽음 한쪽에 방을 만들어서 모아놓는다던데 여기가 바로 그 방인가봐 여긴 너무 으스스해 우리 빨리 다른 방으로 가보자 빨리 나가자 아 무서워 나나야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가 구해준 개미가 안 보여 개미 왕국은 엄청 크고 방도 또 많아서 우리가 아직 못 찾은 걸 거야 개미다 그렇네 내가 물어볼게 개미야 혹시 내가 물어볼게 있는데 한쪽 다리에 붕대를 감은 개미 본적 없니? 개미다 아니 너희들은? 멈춰라 여왕님 침입자들입니다 빨리 여왕님을 보호해라 여왕 개미? 잠깐 이들은 날 구해준 고마운 친구들이란다 예의를 갖추거라 어? 내 여왕 배야 내 배야 달아야 우리가 구해준 개미가 바로 여왕 개미였나봐 그러니까 맞아요 저를 구해주신 덕분에 무사히 알을 낳고 여왕 개미가 될 수 있었어요 우와 진짜 멋져 정말 잘됐다 저를 구해준 감사의 의미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게요 여봐라 이들을 위한 성대한 파티를 열도록 해라 파티? 개미? 개미 친구야 개미 여왕님 정말 감사합니다 개미 여왕님 정말 감사합니다 화진을 준비해놔 나라와 나주의 시럽노트 땅속 신기한 개미 왕국으로 가요 개미는 나무 쪽이나 바위 아래 땅을 파고 집을 만들어요 개미는 다양한 방을 만들고 역할을 나누어 서로 도우며 살아간답니다 장미와이오 엔지로